덤벨로 하는 등 운동 덤벨은 신체에 많은 근육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근손실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이 글에서 덤벨로 하는 효과적인 등 운동을 발견해보자. 등 근육을 강화하면 단순히 더 좋은 모습을 가꾸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덤벨로 하는 등 운동은 자세를 개선하고 근육 약화 또는 위축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신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선사한다. 속도, 강도 및 움직임과 이동에 대한 저항력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운동 협응력을 개선한다.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 통증을 줄인다. 내부 장기의 기능을 촉진한다. 척추 부상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등 건강 등 근육과 다른 근육군을 위한 덤벨 운동은 수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직이 여분의 체중에 의해 생성되는 저항력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허리가 튼튼하면 쉽게 다치지 않는다. 덤벨로 운동을 하면 근육 위축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신체 활동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해 척추와 몸통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일부 사례에서는 이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덤벨로 하는 등 운동은 근육 비대를 촉진한다. 다시 말해 근육 세포가 증가하고 성장한다. 또한 칠레 대학의 임상병원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듯이 노화, 신체 비활동 또는 외상과 관련된 근육량 손실을 늦춘다. 덤벨로 하는 등 운동을 시작하기 전 아래에서 설명하는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을 알아두자. 등 부상이나 등 또는 척추 질환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을 하자. 10분 동안 심장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풀고 운동 루틴에 대해 준비를 하자. 2에서 4kg의 중간 덤벨로 시작하자. 먼저 가벼운 웨이트로 신체를 단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지구력과 근력이 증가하면 더 무거운 웨이트를 들 수 있다. 신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들려고 하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척추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 운동을 할 때마다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자. 제대로 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운동을 하는 데 집중하자. 덤벨로 하는 효과적인 등 운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지구력 훈련의 효과가 선택한 운동, 운동 순서, 횟수, 휴식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이 근육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에서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체가 더 튼튼해지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운동 루틴은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또한 덤벨과 가벼운 웨이트로 운동을 하면 근육의 크기를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덤벨 또는 웨이트를 활용한 등 운동을 발견해보자. 1. 굿모닝 운동 이 운동은 척추기립근의 움직임이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운동을 하면 거의 모든 요추, 목, 가슴 부위를 포함하는 일련의 근육과 힘줄인 척추기립근의 힘을 단련할 수 있다. 2. 공 compact